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어하고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조심하다 프랑베리앗. 공장장님, 공장장님, 버틴 롱자.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다 니에이. 보증푸, 보증푸, 그나이 빅샵. 대화 일. 반장님 드리마시미 있는데요. 반장님 드리마시미 있는데요. 롱매가 아키면 비중뎁준. 그대, 무슨 일인데? 정르, 따미는 왜? 지금 하는 일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강의 락경투어의 락이 맞나, 락상민 두리지 란. 다른 일로 바꾸고 싶어요. 다른 일로 바꾸고 싶어요. 그냥 정불어 강의 없으신 분.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롱샤 때가 어간다 둔 거 문티빼 어이툴 까브롬야. 알았어, 내가 공장장님한테 이야기해 볼게. 알았어, 내가 공장장님한테 이야기해 볼게.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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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롱샤. 일하라고 하셨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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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솜 얻군. 따라하세요, 솜타탐 롱띠잇. 반장님, 들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인데? 지금 하는 일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일로 바꾸고 싶어요.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알았어, 내가 공장장님한테 이야기해 볼게. 다음 날? 아딧, 사장님이랑 얘기했는데. 오늘부터 보장부에서 일하라고 하셨어. 감사합니다. 단어, 반장님, 들은 말씀, 만지, 바꾸다, 기침, 심해지다, 조심하다, 공장장님, 이야기하다, 보장부. 네, 잘 읽었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억군 정보 같으시나, 준비를 믿어가 되죠. 바이바이, 안녕. 안녕.